형들 부시나 시승해보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이거 7747이거든요 종카는 이게 333 강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3330 출탈변 되어있거든요 출탈변 333 되어있고 이제 옵션이 이렇습니다 1075,1419,940,975,550입니다 부덱스 이거 풀강의 풀파츠 시승해볼게요 근데 파츠는 7747이에요 와 미친 존나 빨라쳐 미친 존나 있는 애들 미친건증 사 녀석 기대박 문이 안열려 문이 하이 아아아아아아 흥 흥 흥 빨라 플라이리 야 저 차를 왜 이렇게 느리냐 흥 와 미쳤다 차 와아 흥 흥 흥 흥 흥 사기다 사기다 흥 흥 와 미쳤다 흥 빨라 흥 아니 컨트롤이 안되는데? 너무 빨라서 흥 자 따름에 볼게요 범위 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자 파라공표만 부탁드려요 그레이스쿨만 부탁드려요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와우 오오아 따라 보기 실화냐 따라 보기 실화냐 와우 와.. 이상하다 소리소리소리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어간대 진짜로 산타 비밀의 공간에 보자 배우고 wirklich 일단 그 한가봐 너무 빨라 락ivol 빨라 이럴 퍼뜴 아.. 쯔다니 아 지금 불을 안 말아야 돼 아 또 됐다 우리 탈탈 빠져나 세탈이도 진짜 잘 잘 못했네 자잘한 배타는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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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정한 사기입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빨라 와 와 씨 야 너무 빨라 와 와 그거 해봐야겠다 빌리지 이메달이 이메달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베타 그냥 하면 47초 나을거 57초 나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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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사고만 내고 달렸는데 56초 미쳤어 차 와 와 차 미쳤다 진짜 다음에 심심심 만들어볼게요 올심 만들어서 한번 시승해보자 얘들아 콜 아 아 아 아 아